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 DNA 그리고 탄핵 발언.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했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 간의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을 보자면 정말 네거티브가 그게 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같은 당에 있는 유력한 의원들께서 주고받는 말이 맞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색깔론 공생까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단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너무 과열되는 양상인데요. 항상 모든 선거 특히 당내 선거가 되었던 아니면 공직선거를 뽑는 후보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되었던 항상 이 네거티브가 만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우려가 있으신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되었던 김기현 후보가 되었던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는 총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서로를 향한 공격들만 난무하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각 후보들의 전략이 있을 텐데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나른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본인의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황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모양새예요? 저는 가짜뉴스 네거티브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검증은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신영복 장례식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당직을 변경했다, 이런 거는 저는 네거티브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컨대 결혼을 하면, 결혼하면 상대방의 과거를 묻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과거를 모릅니까? 다 알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과거를 묻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처치해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 김기현 후보의 땅은 저는 정당한 검증이라고 봐요. 왜냐?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게 병력, 그다음에 학교, 우리 입시 비리,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아무리 검증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땅이 과연 이게 물론 저는 98년도에 샀기 때문에 이분이 2003년에 정치 입문했고 시장은 2014년에 했거든요. 따라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2010년 혜택석이 들었을 때는 국회의원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향력 행사인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떠나서요. 우리 국민은 사촌이 땅 사면 배를 아파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럼 이게 지도청이 내가 하면 물론 투자하고 남이 하면 투기인데 지도청이 땅을 사가지고 1800거든 뭔가 이익을 취하면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을 떠나서 이런 정서법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좀 더 소상하게 해명하고 제가 권유하는 해법은 김기현 후보들에게 땅을 팔겠다, 90%도 95%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신속하게 땅을 팔고 거기에 정당한 금리 정도 이익만 내게 본인이 보고 나머지 내게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본인이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구정사장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김기현 의원은 계속 탄핵 발언을 계속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이력을 자꾸 짚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풀이되시는지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책임당원 100% 투표로 당락이 갈립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과 스킨십을 가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김기현 후보는 공략 포인트로 잡아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국민의힘과 역사를 정치 이력을 함께한 이력이 굉장히 짧은 후보다. 이런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거 탄핵이라든지 민주당 전력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에 흡사해 있다면 총선 승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지금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잘하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가 부적합한 이유를 설득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전대회에서 사실 제일 아쉬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윤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싸움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는 부동산 네거티브로 다시 전환이 되고 뭔가 국민들은 고물가에 고금리에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겪고 있는데 집권당이고 여당인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이랄까 해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치열한 경선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흥미는 지금 유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여기에서 뭔가 해법이 지금 또 정부가 그 해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당대표들이 이러한 역할을 좀 보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방전이 한창인 가운데 조용히 바람을 일으키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천아람 위원장인데요. 천아람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아이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정말 대구 경북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이 나경원 선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 모임이 천아용인, 천아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을 지지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K에서 천아람 돌풍이 곧 태풍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심 1위 주자다 보니까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저희 천아용인이 동성로를 돌 때는 거의 무슨 동성로 아이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동성로 아이돌이 된 것 같다. 어떤 선거운동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SNS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 열기에서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이죠? 거기 천아람 위원장, 그리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허은하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4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둘러싸여서 이렇게 응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바로 연세대 응원가를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인 최고위원이 연세대 응원단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지지세가 확연히 느껴진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그런데 나경원 지지 모임이 같다는 것은 제가 검시초문이고요. 누가 내려가도 저 정도는 나오죠. 그런데 마치 TK가 천하용인에 다 빠진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천하용인이 뭔가요? 결국은 4명, 천아람 당대표, 그다음에 허은하할 때 아, 그다음에 김용태 할 때 용, 따라서 두 분 최고위원, 그다음에 청년의 이기인 할 때 인, 그래서 천하용인 이런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저는 지금도 결국은 이 네 분이 예선 컷옷 분에게 다 생존했죠. 그런데 저는 본선에 가면 결국에 네 분 다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천하람, 황교안 대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직 2강을 넘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조수진, 김재원 의원, 또는 김병민, 민영삼 이런 분들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청년도 제가 알기로는 장해찬 바람이 더 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 의원과의 경쟁이 아닌 결선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된 저희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이 모바일 투표라는 방식에서 능숙하고 자발적 당원 가입이 많기 때문에 훨씬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저희는 결선 투표를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답보 상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의 이런 선거가 조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초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천하람 후보 자체가 지금 지지를 이끌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약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을 마지막 변수인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2등이 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3등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막판에 김비현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반전의 어떤 카드로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재 변호사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간단히 결선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결선 투표가 어떤 변수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룰을 두 가지 변경하면서 당원 100%와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윤 계열에서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선 투표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윤 후보들 그리고 친윤 세력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장치가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지금 천하라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것 자체에서는 이제 결과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라이브픽은 여기까지입니다.